이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석을 막 움직이는데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하고 묻습니다. 우리 전자계 유도 법칙을 할 때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유는. 변화를. 네모한다. 라이크할까요? 헤이트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내일은 오늘과 달랐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나이 들어보세요. 선생님쯤 되면 내일도 제발 오늘과 같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두려워요. 변화가 싫어요. 바로 선생님은 자연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자연화가 되나 봐요. 자연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변화의 저항이에요. 예전에 그대로를 유지하고 싶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선생님 첫 번째 그림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선이 있어요. 전지에 연결 안 돼 있죠. 이거 유도 전류 묻겠구나. 감을 딱 잡으셔야 돼요. 자석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자연은 변화 싫어요. 자석 너 그냥 그 자리에 있어 오지 마. 근데 사람이 억지로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싫죠. 그럼 이 자석을 예전 자리로 밀어 올려내고 싶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전선이 자석이 되면 되는 거예요. 위가 자석의 무슨 극 N극 아래가 S극이 되면 N극 N극 청력으로 밀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너 들어오지 마. 그냥 그 자리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도선은 어떻게 자석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전류가 흐르면 되잖아요. 자 일단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니까 도선 중심에는 이와 같은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도선이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전류를 흐르게 해서. 그래서 이 도선에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 보면 여기 화살표 엄청 많죠. 그거 이 자석의 자기력선 나타낸 건데요. 우리 그걸로 안 할 거예요. 너무 복잡해요. 얼마나 심플해요. 연습 더 해볼까요. 자 자석이 여기 있었어요.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석을 위로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멀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당겨야죠. 끌어당겨서 그 자리에 놔야 되겠죠. 그럼 얘는 위가 S극이 돼야죠. 그래야 N극을 끌어당길 거 아니에요. 여기는 N극. 그러면 N극에서. 자기장 자기력선 나가고 S극으로 들어오니까 도선 중심의 아래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돼요. 혹은 자기력선이 자기장과 자기력선 선생님 똑같은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왜 방향만 따질 때는요.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흘러줘야 되나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줘야 되겠죠. 유도 전류의 방향이에요. 자 또 연습. S극이 들어와요. 들어오는 거 싫잖아요. 너무 들어와요. 그럼 어떡합니까. 밀어내야죠. 밀어내려면 S극 돼야죠. 위가. 그럼 아래는 상대적으로 N극.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니까 아래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고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되겠네요. 자 들어오면 어우 하고 살짝 밀어내는 마음이 생겨요. 사람도 심리적으로. 근데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절교를 선언하고 떠나간대요. 그럼 왠지 또 붙잡고 싶은 그 사람 마음이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자 S극이 나가요. 싫잖아요. 끌어당겨야 되겠죠. N극 되면 되는 거예요. 위쪽이. 그럼 상대적으로 아래쪽은. S극 N극에서 자기력선 나가고 S극으로 들어오니까 이와 같은 자기장을 도선이 만들려면 전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흘러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석의 움직임으로 자기장 혹은 자기력선 속 자기력선 수의 변화가 생겼고요. 유도 전류의 방향도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이거 시험에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